안녕 오늘은 금요일인데 라이딩 준비돼 라이딩 준비돼 카드로딩엔 뭐가 좋아? 파스타? 파스타 파스타 5인분짜리를 도전하러 갑니다 파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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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로제 치킨물 ğinργ 면이 들어가는 earth 사줏만 receive 게다가 태그 produced 왜? 1시간짜리 타임 새우코리는 남기셔도 돼요 소스를 남기셔야 하는데, 면 상자 고딽이가 평소에 집에서 파스타 많이 해먹잖아 많이 먹을 때 500g 먹는데 800g이라서 지금 Gangs 장황했어 당황했어? 근데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잖아 평소에 많이 먹던 거에 거의 2배? 거의 2배 가능하겠어? 한번 해보는 걸 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게 훨씬 많이 들어간 거냐 헐 대박 엄청 많은데? 우와 우와 짱 거 이게 4개야 얼굴만 하지 얼굴만 하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빙글 정리 도와드릴게요 뜨거워 잘 먹어 고생아 새우가 카페인 새우가 아니야 난 못 먹어 너희 먹었나? 네 다른지 상은 먹은 거 같아 응 안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além 매워 며이 조금 불었어 우원 면이 조금 불렀어 탱탱해졌어 애들이 왕새우 두 마리랑 세 마리야 세 마리 세 마리? 너는 다 먹었어? 면 열 가닥? 이게 20분까지는 제가 안 부른데 25분 지나면 제가 뱃속에서 면이 막 그냥 불고 다 먹었어 내꺼 도전 맨인 줄 알았어 너무 많아서 배 도전 30분간 탈락을 해야 되죠?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어? 네 괜찮았어요 잘 맛있게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네네 치킨도 오늘 안 했다 치킨? 치킨이 더 어려워서 치킨이 5장 있고 아 대회에 그란펀드 같은 거 하나 띄고 와가지고 그러고 오면 되지 않을까? 괜찮을 것 같아 콩사탕 같은 건가? 실타래? 꿀타래? 음 어 응 여기가 엄청 빵빵인 institutions 여기가 엄청 빵빵인 이유입니다 Marisa